작가님, 혹시 옆에 선수분들 괜찮을까요? 조금만 양쪽으로 넉넉히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손 두 번째로 찍을 거고요. 처음에는 멋지게, 자연스럽게 찍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전남집이 화이팅하나 같이 화이팅! 혼자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준비됐습니다. 작가님, 첫 번째 사진 준비할까요? 사진 촬영하러 갑니다. 모두 위투비에게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. 여보세요? 조금만 조심히 가지고. 셋! 네, 찍으셨고요. 제가 전남집이 화이팅할 수 있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, 하겠습니다. 전남집이 화이팅! 전남 지킬 이성열 해군사반대 사령관님, 권동장 영원군수민, 루프님